서정아씨 어떻게 된거죠? 실리아씨랑 아는 사이였어요? 파리 컬렉션에서 인사했던 적 있어요 근데 왜 회사에선 얘기하지 않은거죠? 일과 사생활 철저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건 회사의 중요한 그만해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용건을 물으시는데요 저희 피델리에서 실리아씨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람과 배려가 없는 디자인은 죽은 디자인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디자인은 보지 않아도 알겠군요 두 번 혹시 무슨 실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실례를 했군요 아까 일은 정말 죄송해요 마음 푸세요 네 네 네 네 네 더 좋은 기회가 되요. 좋은 기회가 되요. 당신은 매우 적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매우 적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연, 이것은 업무가 되요. 당신은 자신이 믿고, 당신이 믿으시지 않으시니? 실리아 씨께서 아시는 한 디자이너 서정아 씨는 세계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하십니다 고민해 보시겠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죠 생각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